상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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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상대방 여유롭지 않다는 뜻이죠 좋아요 구독 좋아 4 13 3 4 5 6 5 4 5 5 6 아까 그 벌을 들이면 사람 죽어 이러면 지껏 죽여야되거든요 고맙다 언젠간 맵을 밝혀줄거야 나의 패러사이트 도망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못하긴데 이걸 왜가요?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면 안될까요? 몬도는거 아니니까 내가 이기지 않냐? 야 2대1인데 못이겨 야 개쓰레기 운이 야 업그레이드 힘은 강한건가? 딱딱딱 뺏어오면 되잖아 야 라바한테도 불주능이 되네 야 라바한테도 불주능이 되네 못봐도 되네 저걸있나 여기 밀수있죠 리버 왜 안쓰냐구요? 스캐럭 돈들잖아요 아껴야지 아껴야지 여기 아칸하나 다 뭔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잠수인척? 잠수인척 지렸죠? 순식간에 난 봐버렸지 너가 너가 잠수인척하는거 딱 걸렸죠? 이런식으로 하면 어차피 진다라는거 알고있어 하니깐 하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보고있었어요 아한테도 여러분들이 유튜브구독한번 passions 눌러주세요 리플보자 하 художе 수 apare다 저는OWN spawn 배틀크루저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